네 안녕하세요. 랩틱 컴퓨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컴퓨터상에 예고를 해드렸죠. 푸마 퓨처 5.1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MG 스터드. 퓨처 5.1은 저희가 이미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이전 리뷰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퓨처 제품들, 푸마 제품들은 킹이 나오고 플래티뉴 모델이 나오고 탑 모델이 나왔을 때 저희가 항상 이 제품이 FG 스터드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FG 스터드의 길이가 꽤 길게 나오는 편이어서 그 스터드를 가지고 FG 스터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다. 저희가 FG 제품을 인조구장에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영상을 별도로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대신에 푸마 제품의 퓨처 5.1 제품 이 제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니트 축구화로서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니트의 특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제품이어서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터드의 높이가 기존 FG 제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망설여지고 그렇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HG 제품이 출시가 돼서 FG 스터드보다는 훨씬 낮은 형태이고 라운드 형태로 나와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자인데 인조자인데 뭐 맨땅 이런 데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제품이 나오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또 일본식 HG가 나오지 않죠. HG가 나오지 않는데 공교롭게도 푸마에서는 지금 현재 대표적 사일로라 그러면 퓨처와 원인데 원에서는 이 MZ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 제품이 나오지를 않는데 비해서 퓨처 제품에서는 뭐 그 4.1에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나는데요. 5.1에서는 어쨌든 이 MZ 스터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푸마에서 말하는 MZ 그러니까 그 푸마에서 말하는 MZ 제품이라고 하면 MZ는 뭐 말 그대로는 이제 멀티 그라운드 그 멀티 그라운드 그러니까 멀티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라운드에 이제 다자다능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품명이 명명이 되긴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 MZ 스터드가 푸마 측에서 얘기하듯이 MZ라는 멀티 그라운드 환경을 과연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 MZ 스터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MZ 스터드는 이제 일본식 스터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처음에 추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 나오지가 않고 일본에서 아마 그 앞 모델이 나왔었었나요. 그래서 맨땅과 그 다음에 천연단디 인조단디 이런 데를 다 두루 섭렵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스터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나 문제는 스터드가 지금 보시면 이 패턴 무지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스터드가 굉장히 여러 개 있어서 뭐 이제 이렇게 스터드가 낮고 이러면 저 중심에 스터드 압력이 분산이 되는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바닥이 편해지는 효과가 아 발바닥이 스터드 압이라는 거 아예 없어진다고 사실상 봐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편해지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퓨처라는 제품을 온전한 형태로 우리가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사실은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FG 문제를 다룰 때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지금 이 제품은 박스 상에서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이게 분명히 MG 제품이 맞거든요. MG 제품이 맞는데 프로다이렉트 영국의 프로다이렉트에서는 이걸 AG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포츠 같은 데서는 박스에 있는 그대로 MG 제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과연 이 정도 낮은 스터드가 멀티그라운드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요건을 그게 상당히 의문이 남죠 그러면 이 MG 스터드라고 해서 지금 이 정도 형태의 낮은 스터드 형태 과연 이게 인조 잔디에서도 과연 유용할 것인가 아니면 천연 잔디와 그 다음에 맨땅 이런 데 다 커버리지가 가능하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음 요 제품 그러니까 푸마에서 지금 AG라고 따로 나오진 않고 있어서 이 MG를 AG 대체 모델로 봐서 아마 이 스터드 형태 때문에 프로다이렉트 같은 곳에서는 이걸 이제 AG로 명령하라고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뭐 그 AG 스터드들입니다 이게 나이키에서 나왔던 이제 AG 스터드의 형태고 스터드가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도 그리고 그 푸마 제품보다는 훨씬 스터드의 길이가 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엄브로 이터널 제품인데 이터널 제품에 AG 스터드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을 AG라고 갖고 있는 제품인데 이 이터널 제품은 이제 스터드 개수를 보면 굉장히 여기 지금 스터드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다른 제품에 비하면 요거랑 비교를 하더라도 스터드 수가 훨씬 많죠 엄브로 제품이 그래서 비교적 그 AG 구장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이 코파이 다운은 AG 카드 초기까지 사용되면 비교를 하더라도 엄브로 제품의 스터드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비교를 해서 이 엄브로와 또 이걸 비교를 하게 되면 엄브로보다는 또 이 그 푸마 퓨처의 이 엠지 스터드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한 28개 정도 28개 정도의 스터드가 배치가 되어 있고 10 12 14 16 18 거의 뭐 28 이건 한 10개 이상씩 다 많고 이런 걸 비교해도 이제 훨씬 많죠 이거는 뭐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고 한 두 세배 이상 스터드가 많으니까 당연히 스터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조구장에서 카펫형 인조구장 그러니까 3세대 4세대처럼 뭐 공부칩이 들어가 있어서 인조장 뒤에 길이가 어느 정도 8mm에서 10mm 정도의 길이 정도가 된다 뭐 그런 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거보다 낮은 뭐 2세대 구장 정도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그 그 구장 환경 최근에 아디다스 에서 이제 왜 새로운 스터드 새로운 스터드가 그 에이지 엑스 모델에서 적용이 됐고 최근에 나왔던 아 프레데트 모델에서도 뉴로 새롭게 개발된 아 에이지 스터드가 개발이 됐잖아요 코스터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같이 여기 지금 있는게 이제 저희가 요 그 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age 와 hg 를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이 제품을 저희가 아 제품 자체를 그 협의를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지금 아트 피셜 그라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번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들이 요런 형태의 에이지 제품의 구성이 되어서 age 라고 나오는 것들은 대개 뭐냐면 3세대 4세대 정도 에서 그 완전히 천연 잔디에 가까운 형태의 잔디의 길을 갖고 있는 구장 아니면 하이브리드 타입 요번에 아마 유로 대회 유로 20대회가 그 11개국에서 개최되는데 그 중에서 모스코바도 포함이 됐어요 근데 모스코바가 추운 지역이어서 천연 잔디를 생명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 러시아에서 개최됐던 경기의 상단수는 하이브리드 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가 섞여 있는 형태의 그 잔디인데 그런 잔디를 기초로 해서 최근에 선수들이 사용하는 잔디 환경의 일부 변경 변경된거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스터드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정도 길이의 스터들이 나오는 것은 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잘 관리된 인조구장에서 충분히 사용한 가능한 형태라고 하지만 요 스터드의 형태도 마치 천연구장 처럼 되어 있는 구장으로 가게 되면 이 스터드 길이가 약간 짧다고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는 이제 나이키는 뭐 애당초 그 아예 그런 스터드 환경을 고려를 해서 지금 이런 식의 10 12mm 길이 정도가 되는 스터드가 장착이 된 에이지 모델 아예 처음부터 지금 요 시점에서 요 형태에서 일로 넘어온 지가 이제 꽤 몇 년이 지났거든요 벌써 그래서 새로운 그라운드 환경을 완전히 고려를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요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제 나이키가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던 새로운 그라운드 환경 그 인조구장 이지만 그 인조구장에 거의 천연디 형태에 가까운 길이를 갖고 있는 정도면 아예 이 형태로 넘어가는게 맞다고 봤고 어 찬디가 길이가 길이기 때문에 스터드의 길이가 낮은거지 지금 이 스터드 같은 경우는 스터드 규격이 보통 앞이 9mm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 스터드의 길이를 요 끝에서부터 딱 재게 되면 9mm가 나오는데 기여서 어 요 엄브로도 마찬가지로 9mm 구요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 나온 요 스터드에도 앞쪽 길이는 9mm 사이즈에요 근데 보통의 우리가 그 에이지 나 fg 부장 이거는 지금 12mm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9mm 짜리 하고 12mm 4mm가 차이가 나죠 근데 요 엠지 스터드의 길이는 7mm 밖에 안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어 보통 종래 요 그 에이지 스터드보다도 길이가 2mm가 짧은거죠 그러니까 요 제품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멀티그라운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조구장은 대개 일본식 환경 그러니까 일본의 hg 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hg 라고 나오는 것들이 뭐 어 천연잔디 인조잔디 맨땅을 다 커버한다 그러지만 요 제품은 일본에서 나오진 않아요 나오질 않는데 왜 안나오냐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 있는 모래 땅이든 아니면 한국에 있는 모래 땅이 한국에서 나올 출시가 되긴 했지만 우선 모래 땅을 생각을 해보면 모래 땅에서는 요정도 7mm 짜리 스터드는 사실은 7mm 위에 한 1 2mm 노란색 부분이 지금 요 스터드가 투명하게 박혀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몇번 차면 아마 이게 스터드가 달아 버릴 겁니다 이 스터드가 다른다는 것은 결국 곧 스터드가 갖고 있는 그립성을 기대할 수 없어서 미끄러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제품의 스터드는 지금 우선 맨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천연잔디는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스터드 길이가 너무 얇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천연잔디의 SG를 신을 정도에 물렁물렁한 형태의 소프트그라운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천연잔디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물을 뿌려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 자체가 물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은 잔디가 심어져 있는 것과 동시에 뭐라 그래야죠 배수가 잘 되거나 물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기구멍 같은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이 푹신푹신하게 느껴져요 잔디 자체도 그렇지만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도 아주 단단하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 스터드가 어느정도 박히긴 하지만 보통 유럽 경기가 유럽에서의 잔디 길이가 10cm 정도였나요 보통 10에서 12cm 정도의 길이가 일단은 잔디 자체가 눕기도 하니까 그 정도 길이로 왕성되어 있는 잔디 부장 환경에서 축구를 한다 8mm에서 아마 12mm, 8에서 12cm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길이라면 이렇게 짧은 스터드로는 천연잔디에서 그립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맨땅에서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잔디의 일반적인 FG가 사용될 수 있는 프롬그라운드 간격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펌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SG에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완전히 그냥 미끄러지면 그러면 유일한 사용처는 인조구장이 되겠죠 인조구장이 되는데 또 문제는 인조구장도 카펫형처럼 우리가 푸사를 즐길 수 있는 구장 같으면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3세대에서 4세대 사이에 있는 천연잔디처럼 길이가 일정 정도 이상의 긴 인조구장에서는 과연 이 정도 7mm짜리 스터드가 견딜 수 있을까 또 스터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많으면 예를 들면 SG 같은 경우는 과거 4개, 2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스터드가 깊이 박히면서 어떤 역할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터드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게 마치 이제 FG라든지 이렇게 듬성듬성 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 각 개개 스터드가 적극적으로 접지 과정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이게 마치 하나의 표면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잔디 상태가 아주 길지만 않으면 일정한 정도의 그립은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9mm의 길을 갖고 있는 이 스터드보다는 그립성에서 약간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아예 2세대 이전에 완전 카페형이라고 하면 이 스터드는 이 스터드가 갖고 있는 우레탄 특성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오히려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립성이 발생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제품은 지금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MG락에서 멀티그라운드라고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과연 이게 멀티그라운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서는 영웅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푸마가 어쨌거나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AMH를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규격을 갖고 있는 인조구장은 많지 않아서 그 아디다스가 지금 이렇게 섣불리 성급하게 이렇게 넘어와서 요 형태의 스터드가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푸마에서 요런 형태의 AG 스터드의 제품을 출시를 해 준 것까지는 굉장히 고맙진 하지만 제가 운동하는 곳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스터드면 TFR 신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립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TFR을 신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게 이 제품을 실제로 인조구장이 카펫형처럼 되어 있는 곳 한 곳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잘 관리되어 있어서 인조단대의 길이가 긴 곳 두 군데 정도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 보면 금방 알 수는 그립성 관련된 것은 즉각 바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알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요 스터드를 가지고 맨땅과 그 다음에 인조구장을 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의 형식은 멀티그라운드 형식을 멀티그라운드라는 걸 표방하고 지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제품의 스터드의 여러 가지 구조상 본다 그러면 이 제품은 멀티그라운드라기보다는 오히려 3세대 4세대 진화된 인조구장도 아닌 어쩌면 한국적 카펫형 구장 같은 데서 그런 데서 마치 TF와 약간 병행해서 신을 수 있는 그 뭐지 그 스터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겨울에 겨울에 이슬이 내려 있거나 아니면 여름에 물이 좀 많은 환경이라고 하면 약간의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스터드가 되게 얇고 그 다음에 스터드 소재 자체가 이 아디다스랑 지금 비슷한 소재이긴 한데요 이 엄브로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 나이키에서 나왔던 이런 스터드들은 마치 고무 같은 형태로 지금 같은 매끈한 우레탄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레탄은 마모에 강하긴 하고 경량성도 확보가 되긴 하지만 대신에 그 인조구장 같은 인조구장 자체에 들어가는 그 소재 그것들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비닐 같은 그런 소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칫 혹시나 이런 축구화가 어떤 미끌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따르긴 합니다 그래서 랩핏 제품을 신어보고 싶은데 인조구장에서 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이 MG 밖에 없다고 하시면 이 MG를 구입해서 신는 것은 좋으신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FG로도 부족하고 맨땅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MG라고 되어 있는게 멀티그라운드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축구화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인조구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잘 관리되어서 그 잔디의 길이가 긴 곳에서도 다른 축구화 FG나 AG보다는 훨씬 미끄럼성이 높아져서 거기에서 미끄러질 염려가 있고 충분한 그립성이 확보가 안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TFR을 신고 운동할 수 있는 뭐 잔디가 많이 누웠다든지 그런 구장에서는 TF보다 조금 더 난 그립성을 갖고 있는 스터드로서 내핏 축구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는 축구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마의 내핏 축구화를 꼭 신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요스터드가 어느정도 시속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 만약에 내핏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컬러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컬러 자체에 배색이 좀 너무 부담이 되어서 올블랙으로 이거 신으신 분들 중에서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신으시고 굉장히 편하다고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추천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발볼 문제가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이제 족현과 관련된 문제만 남는데 컬러가 만약에 올블랙으로만 나와주면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는 푸마도 이 내핏 같은 것들은 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필요 없지 않나 푸마는 박스 안쪽에 내핏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핏의 유연성에 대한 것들을 지금 표시를 해 놓고 있거든요 보면 뭐 커스터마이저블 레이싱 시스템이고 incorporate into the boot offer that can be raised to enhance speed and stability 그러니까 이 축구할 끈이 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핏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고 허니컴 디자인이 플렉시블하게 돼 있어서 내추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지지해 주고 그래서 이제 Agility and reactivity on the pitch 그라운드에서 이제 반응성과 민첩성을 갖다 준다 그러니까 이 내핏끈이 있는 걸로 해서 보강해 준다 이런 건데 그렇다 그러면 푸마에서 이렇게 내핏의 끈의 중요성을 역점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반면 우리가 끈이 없는 운동 축구화 푸마 내핏에서 말하는 정도의 끈이 주는 형태 그러니까 어쨌든 발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끈이라는 건 기본작용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끈이 없는 축구화는 지금 푸마가 얘기하는 뭐 뭐죠 아 어 퀴 된 스테이빌리티도 기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질리 텐 리액티빌 리액티비티 도 지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끈이 없는 축구화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자 할까 생각 네 뭐 오늘 퓨처 5.1의 엠지스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a